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8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, 전국 민간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은 501만 원, 3.3제곱미터당 1,653만 3천 원이었습니다. 이는 지난달 대비 1.69%, 지난해 대비로는 12.47% 상승한 수치입니다. 한편,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4,718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% 감소했습니다.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 수는 1,945세대, 오대광역시와 세종시는 1,168세대 등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.